제시 노래 3가지, 1, 2, 3! 누누났나, 아이 예뻐라, 어머님이 누군지. 아, 예뻐라. 죄송합니다. 사장님 노래예요. 근데 저는 제시 언니 파트가 되게 좋았어요. 솔직히 내 노래가 제일 기억이 나지. 솔직히 어머님이 누군지 이거보다는 머리, 어깨, 무릎, 무릎, 무릎. 곧 JYP에서 그 노래의 주인은 제시다. 누누났나? 한 번 가볼래요? 누누났나, 누누났나. 누누났나, 이게. 그레써나 누누나나. 맞아요. 다시 할게요. 그레써나. 얼굴을 써야 돼, 얼굴. 그레써나. 그레써나. 어, 좋은데, 좋은데. 그레써나.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해봐요. 그르르, 그르르. 그레써나 누누나나. 그레써나 누누나나. 네.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서 제일 좋았어. 어.